라이브의 황제 이승철 아내 전도로 새벽기도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샬롬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가왕 조용필에게 그의 후계자로 인정받은 보컬 보컬 테크닉의 선구자 크리스천 이승철님을 소개합니다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왕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조용필이 인정한 보컬이기도 합니다 90년대쯤 조용필의 뒤를 이어서 누가 공연계의 제왕이 되겠냐는 질문에 조용필이 답하면서 한 말로 그래도 승철이가 느낌을 좀 살리지 아마 그 이후로 일반 대중들의 인식 속엔 여전히 포스트 조용필로 이승철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이승철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승철은 tv엔 현장 토크쇼 택시에 나와 포스트 이승철로 신승훈을 지목했습니다 또한 임재범은 가요계에서 본인의 라이벌로 꼽을 만한 가수는 이승철과 조가는 둘뿐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칭찬에 인색한 임재범 성격을 감안하면 칭찬의 후한편인 조용필이 비해 어찌 보면 더 희소성 있는 칭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승철 종교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이승철님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타의 추정을 불화할 정도의 불교신자였으며 심지어 배우 강문영과의 첫 번째 결혼을 사찰에서 치를 정도로 독실한 불교신자였는데 그러나 기독교 신자인 박현정님과 재훈우 아내를 따라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언젠가 재훈우의 낳은 딸인 이원이 기도하는 것도 영어로 한다고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매니저가 불교 방송에 갔대요 어느 피리님이 이승철씨가 교회 다닌다는데 사실이냐 묻더래요 맞다고 대답했더니 그분이 불교의 큰 손실이라고 하셨다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이승철 카드 뉴스 가수 이승철 때로는 까칠하게 때로는 신실하게 슈퍼스타K에서 까칠한 모습을 보여줬던 심사위원 이승철 까칠함의 대명사 이승철이 최근 데뷔 30주년 기념 다큐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가볍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 해서 새벽 예배 나가는 이승철 콘서트 시작 전에 기도하고 있는 이승철 이승철은 아내를 만나 새 가정을 꾸렸고 종교를 가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크리션이 된 이승철은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준 여러 곡을 작곡한 피아노를 교회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카드의 집집기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이승철씨가 아내를 위하여 자신의 앨범에 수록한 곡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찬행의 가사와 같이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이승철씨 응원합니다 이승철님을 아는 많은 지인들이나 음악인들은 이승철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정말이냐고 의아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승철 신앙생활 오늘의 양식 잠원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돼나 오직 요하를 경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른 새벽부터 두 분이서 어딜 가세요? 아침에 새벽기도 하러 가요 금방에 교회가 있어서요 교회 가서 가볍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 해서요 아침에 동 튀면 풍경이 더 멋있어요 아마 기도하고 나올 때쯤이면 동이 터있지 않을까 하루를 새벽기도로 시작하며 10년 가까이 서로의 곁을 지켜온 아름다운 부부 이승철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음악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실제로도 그렇고요 공연을 하게 되면 아내가 의상부터 전반적인 콘셉트에 도움을 주고 새 노래가 나오면 모니터링도 많이 해주고 정신적인 위안이 되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부분이 아내에게 가장 고맙죠 결혼 후 알게 된 나눔의 기쁨 아프리카 차디의 집집기부터 다양한 사회고원 활동에 힘쓰는 부부 이 피아노로 많은 노래들을 만들었죠 네버엔딩 스토리 2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저를 대표하는 많은 발라드 노래들을 저는 발라드를 부르니까 피아노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피아노를 교회에 기증하고 나서 얼마 전에는 아내 몰래 새 피아노를 사는 사고를 쳤죠 피아노 파는 매장을 갔는데 너무나도 멋있는 1887년산 피아노가 있어서 아내 몰래 그냥 샀죠 이승철은 한 여자의 남편이자 두 딸의 아빠로 우리 둘째 딸이 크는 걸 보면 확실히 세월 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요리책을 냈을 때만 해도 요리 잘하는 남자가 환영받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농담삼아 부자 아내 만나서 좋겠다 하시는데 아내 박현정 겸손하게 제가 시집을 잘 간 거죠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기연명한 아내 박현정 결혼과 동시에 이승철의 완벽한 파트너로 변신 이승철 음반회사의 대표를 맡아서 전적으로 경영을 담당 스튜디오 운영에 이어 조명과 영상 사업까지 확장 자산 60억원의 대규모 사업장으로 키워낸 박현정 집안사람 모두가 아내를 전적으로 신임 아내 덕분에 가수 활동에만 집중하게 된 이승철 심장병 어린이 기부 행사에 참석한 이승철, 박현정 부부 앨범 작업 때마다 모든 것을 준비하는 박현정 모두가 엄지척하는 내조의 여왕 이승철 내 아내는 행복복권 남편을 성공으로 이끄는 똑부러진 슈퍼하이프 박현정 2014년 탈북 청소년 합창단의 하버드 공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승철 아내 박현정씨가 방개문 사무총장 하버드 총장에게 영어 매일을 보내 설득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성과 천하의 이승철도 깜짝 놀란 아내의 능력과 내조 미운 우리 새끼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 가수 이승철이 애처가 면모를 뽐냈습니다 SOS 미운 우리 새끼에서 가역의 독설가로 알려진 이승철이 스페셜 MC로 출연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이승철은 두 살 연생의 아내에 관해 편안하다면서 좋은 점은 분리할 때 좋다 넘어가 주던지 잠깐 미뤄준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단점에 관해서는 지적진리라며 결정을 혼자 하고 통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PD 아내를 둔 신동혁은 나는 연상연화가 아닌데도 통보를 받는다고 공감했습니다 이승철의 아내는 어마어마한 재력가이자 사업가입니다 이승철은 결혼해서 제일 처음 손을 댄 게 저희 회사였다면서 소소한 것부터 정리되더라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아내가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 아침에 눈 떠서 없으면 깜짝 놀라요 집사람이 전 재산을 관리한다면서 아침에 눈을 떠서 아내가 없으면 깜짝깜짝 놀란다 버림받은 것 같고 식은땀도 난다고 답해 주위에 웃음을 안겼습니다 이승철 부동산 재력 삼성동 건물 90억 한남동 한남더힐 100억 영어유치원 80억 30년 넘게 가수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가수 이승철이 인기에 걸맞는 화려한 부동산 재력을 갖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부천으로 손꼽히는 강남구와 용산구 등의 고급 아파트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가치만 무려 2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예수님으로 하나된 이승철님의 가족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